1.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모열의 능력이란 2.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모열의 능력이란 주의 고열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놀라운 능력 주의 고열은 좋은 것 밝게 하는 자 놀라운 능력 주의 고열 능력이 또다 주의 빛을 나는 믿음으로 주의 고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주의 고열은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고열은 날 말하나에게 찬송을 주는 첫 놀라운 능력 주의 고열 능력이 또다 주의 빛을 나는 믿음으로 주의 고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주의 고열은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찬송을 주는 것 주의 고열은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찬송을 주는 것 주의 고열 능력이 또다 주의 길을 가는 빛으로 주의 고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으로다 주의 고열 능력이 또다 주의 길을 가는 빛으로 주의 고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으로다 매우 귀중한 빛으로다 매우 귀중한 빛으로다 주의 고열 아멘